강서구가 지역 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3년도 수시대비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내 수험생과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는 EBSI 입시 대표 강사이자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 저자인 윤윤구 강사가 나와 2023년도 입시의 특징을 설명했으며 다양한 전형에 대비한 지원 전략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사전신청을 통한 질문을 토대로 맞춤형 진료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지난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수능 대비 전략과 주요 대학별 맞춤형 지원 전략을 알려줘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